요즘 내부적으로는 제가 해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안 한 것 같아서 우리 마음 참나 자리만 찾으셔도요 조금 이따 원만하게 여러분의 영혼 106을 잘 배양하는 법 말씀 제가 또 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영인데 우리 참나요 참나 자리인데 참나 자리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또 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참나는 영혼하고 지복이며 즐거움이라는 건 고뇌가 없다는 얘기죠 참나 자리라는 겁니다 순수한 알아차리는 나 자리고 생각감정호감이 오염시키지 못하니까 청정한 자리다 예전 강의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 얘기 듣고 신앙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모든 강의는 어떤 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도인도 자기 말 믿지 말라고 하는 도인은 없다 이런 말 하신 분도 봤어요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진정한 도인은 다 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가 뭐 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니 제가 내일 태양이 뜬다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태양이 뜹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저 안 믿으셔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제발 창문을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 맞으면 그걸 좀 받아들이세요 이 말이 더 자명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는 왜 믿어야 되죠? 과학적인 거는 그렇게 자명한데 영적인 건 자명하지 않다는 건가요? 믿음을 강요한다는 것부터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팩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겨우 믿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믿어주면 내가 더 힘이 날 것 같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 정말 불안한 믿음이죠 나도 너한테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데 제발 내 말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단골 메뉴가 그 성경에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호구죠 완전 호구죠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그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3년간 충분히 서로 소통한 뒤에나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너가 자명하게 판단할 만한데 안 봤다고 못 믿는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자명한 거 가지고 올바른 답을 내봐라 하는 소리지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맥락 없이 딱 그 맘만 가져다가 사기꾼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저쪽에 부동산 있다니까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빨리 내 통장에 10억만 입금해 줘 좀 확인 좀 해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니라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왜 영적인 거는 그렇게 예수님도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영적인 거는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본 거 이상으로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못 알아보면 예수님도 화내시겠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안 보이냐 하면 화내실만 하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참나가 그렇지 하신다는 건 웃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눈으로 확인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확인하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확인하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확인한 거 이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눈도 속여요 우리를 아무리 실험해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게 제일 자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 마음의 내면에서 찾아보세요 이 참나자리를 진짜 상라가정이라는 말이 맞나 몰라 괜찮아 하고 여러분 계시면 일체 판단 중지하고 계시면 나라는 존재감은 또렷하죠 이거 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때 실험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실험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생들도 느꼈어요 그쪽 예민한 애들은 다 느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서 나오셔야죠 여기서 느끼다가 여기서 느끼다가 이상하게 집에 가면 없어요 이러시기도 이러시기가 쉬운데 집에 가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견성 체험하신 거잖아요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아이들은 그게 귀한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애들이 못 할 것 같지 애들은 더 빨리 해요 왜? 어른들은요 망상이 너무 많아요 잡념이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내면에 순수한 존재감 있죠 그러면 계속 생각합니다 나한테 무슨 수작을 걸려는 걸까 부터 해서 이게 내가 본 책과 비교도 해보고 남들이 했다는 거랑 따지고 애들은요 그거 있지 예 그거 있어요 찾으란 것만 딱 찾아요 모른다 하고 나 존재하지 예 존재해요 어때? 마음이 내면에서 빛이 나고요 화나고요 기분이 어떻게 되고요 다 얘기합니다 그거 다 모아놓으면 여러분 견성 체험기인 줄 알걸요 어디 이거 가지고 와서 어디 절에다가 보여주면 나 이렇게 돼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 쭉 서 있습니다 걔들은 사실 가치를 모르죠 그냥 하라니까 해서 체험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시면 누구나 이 체험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형이상학적 얘기라고 해서 체험 불가가 아닙니다 우린 형이상학적인 존재예요 애초에 영적 체험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경험의 체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 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체험도 있기 때문에 몰라 괜찮아 하고 존재하시면 그 자리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존재만 하는 자리 이 존재가 언제 멈출지도 알 수 없죠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도 공간도 모르겠고 존재만 하는 자리 이게 영원할 상입니다 영원하다 이 자리엔 나이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한생각 일어나야 내가 몇 살이고 뭐고 알죠 락 여기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뭐가 됐으면 하는 건 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지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존재만 하는 자리는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셔도 여러분 내면에 딱 그 본판에는 걱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힘드신 일 당하면 생각, 감정이요 감정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못 내고 딱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릴 일 생기면 한마디 말 만 하려고 해도 괴로우니까 한 생각만 낳으려고 해도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자리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부처님이 그대 마음에 섬을 만들어라고 했더니 이 섬에 그대로 도망가가지고 바다 건너 섬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의식으로 빠지면 기절하는 거고 기절 안 하고도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놀랬을 때 진짜 이제 할 말이 없을 때 이때 여러분 다 체험합니다 그 자리는요 시간, 공간의 흐름과 그런 변화도 못 느끼고요 근심 걱정도 없고 순수하게 알아차리고만 있습니다 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느냐 에고의 내가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요 나는 그리고 거기는 생각감, 정우감이 물들이지 못하니까 청정해요 이거 체험 못 하시겠어요? 참나 자리 가서 체험해 보면 요거밖에 안 나오죠 1차적으로 우리가 참나 안에 육바람이 있어요 그런 고차원적인 경지 말고요 바로 우리가 몰라 하고 전제감만 딱 느꼈을 때 어? 여기 신통하네 갑자기 근심 걱정이 사라지네 생각이 멈추니까 근심 걱정도 내가 뭘 근심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멈춰진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없네 알아차리는 나만 있네 마음이 청정하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 자, 요 자리 어? 나는 시간 가는 줄 다 아는데요 참나 각성에서도 알 수도 있어요 왜? 생각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깨어나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제 말씀은 이거예요 참나 자리가 시간이 가든 약이죠 참나 자리에 주변에 시간이 흐르는 걸 애고를 통해 인지하는 거 말고 모든 걸 초월해서 참나로만 있을 때 우리가 시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잠만 주무셔도 시공 못 느껴요 푹 주무실 때 시공 있나요? 언제 시공 느껴요? 눈 딱 떴을 때 눈 안 뜯어도 생각 정신 깼을 때 돌아왔을 때 딱 몰려옵니다 아이고 삭신 쑤신다 어디가 어쨌다 어제 너무 달렸다 어쨌다 이제 인과가 나타납니다 어제의 과보로 인해 오늘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내 몸이고 여긴 내 몸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시간이 지금 몇 시쯤 됐을 거고 난 어느 장소에서 지금 자고 있고 시공 주객 그게 다 몰려옵니다 나의 인과가 싹 근데 내가 시공 초월한 차원에서 인과도 날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자만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건 깊은 산매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영역 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리하게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 애고를 다 느끼면서 참나를 느끼실 때도요 알아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애고와 참나를 계속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아 애고는 이런 속성인데 참나는 이런 속성이구나 애고는 무상한데 참나는 영원하구나 같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애고도 느끼고 참나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래 참나이기 때문에 참나로서 늘 존재하고 계세요 다만 애고와 접속에 있는 동안은 애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전개합니다 그 중에 애고의 작용도 보고 참나도 느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는 근심 걱정이 많은데 알아차린 나 자체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다 혹은 알아차리고만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절대 내 생각은 분노로 오염돼도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되는 것 같다 다 알아내실 수 있다니까요 실험을 통해 깊은 산매에서만 이 자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 정오감을 느끼면서도 우린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잦은 연구 깊게도 들어가 보고 그냥 일상에서 깨워서 살아가면서 참나와 애고를 함께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답을 내신다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전개해 볼게요 이걸 이제 요즘 제가 얘기하는 정토사상과 함께 맞춰보면요 영원하다는 건 뭐죠? 무량수 아닙니까? 영원, 영생 아닙니까? 참나가 본래 영생인 이유가 이겁니다 참나는 죽는 물건이 아니네 시공을 초월한 자리네 라고 확신이 서시면 이 자리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애고가 죽는 거지 이 자리가 죽는 건 아니네 왜? 죽어봐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서 그래 이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네 아,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알아차림이란 건 빛이죠 빛 그래서 무량광 뭐든지 뚫고 보는 알아차리는 빛이 있네 내 의식에 빛이 있네 수명이 영원하네 락이라는 건 극락이죠 지복이네 청정하다는 건 정토죠 뭐가 나옵니까? 참나 자리에서 무량수, 무량광, 극락, 정토가 나와요 여러분 참나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참나가 부처님 자리라는 걸 정토 자리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응, 알아차리지 우주에서 알아차리는 게 제일 광명한 겁니다 왜? 태양빛도 못 뚫고 가는 게 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시공 자체를 알아차려요 시공을 처월해서 알아차려요 그것도 이제 배양하기 나름이겠지만 배양하기 나름이라는 건 신통의 영역이고 알아차림 자체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알아차림도 시공을 알아차리는 시공 너머에서 시공을 알아차린다는 건 똑같아요 시공 안에 뚫고 들어가서 과거를 더 알아차리고 이제 이런 거는 신통의 영역이겠지만 시공을 처월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시공 안에 있는 빛보다 더 광명한 빛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안에 무한한 빛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자리에는 고민이 없다 그 자리에는 근심이 없다 그 자리는 청정한 곳이다 이렇게 좀 매일 되새겼으면 좋겠는 게 따로 정토를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세요 여러분 참나 자리가 정토입니다 따로 부처님이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나가 부처님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요 성령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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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눈으로 봐요 사물을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은 하나님은 성령을 모르겠으니까 애고가 성령한테 기도하는 거야 제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유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성령의 눈으로 내가 보는 겁니다 사물을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염불 불을 계속 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모르지만 부처님하고 염하면 유치한 신앙의 단계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불이 염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작동한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현존한다는 걸 알아야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종교가 불교가 기독교가 어느 철학이건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현존을 자각했을 때 진정한 입문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유치한 단계라는 건요 스승들도 자꾸 방편을 써야 돼요 애고를 유혹하는 애고가 만족할 만한 답을 계속 주면서 끌고 가는 단계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그분 스스로 애고를 초월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단계 참나의 안목으로 그럼 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애고의 지혜가 아니라 참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라는 게 불교에서는 반야신경 내용이고 기독교에서는 지금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지금 이게 말씀을 미리 제가 드리는 게 영화로 치면 스포일러 같아요 찾아내세요 라고 하고 찾아내시는 분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게 예전 도전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평생 가서 몇 명 못 뽑아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구 망하죠 저는 지금은 좀 문제나 부작용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라도 막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냥 깨어나서 저 욕하셔도 좋고 뭐 잘돼서 좋아하시는 분 뭐 많으시면 더 좋겠고 아무튼 욕하셔도 좋으니까 부작용이 또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답을 좀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고 대신에 확인해 주시면 서로 좋은 일이 되는 거고 확인을 안 해주시고 제 말을 믿거나 제 말을 그냥 거부만 하시면 서로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이 얘기 드리는 게 아침마다 여러분 몰라 괜찮아고 참나 만날 때 부처님 만났다 이렇게 하느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이거죠 여기가 정토구나 안심이 되시는지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깊어지면 들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로워지다 보면 알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미리 질렀다는 거는 좀 죄송한데 아무튼 미리 질러서 죄송한데 좀 듣고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좀 탐색해 보시라고 미리 제가 좀 질렀습니다 이런 생각도 이게 철학한다는 게 이런 거고요 형의상학을 공부한다는 거는요 이 영적인 팩트체크가 된 다음에 자명한 걸 계속 점검하다 보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명한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자꾸 터져나와서 자명하게 이 14가지를 다 인가할 수 있게 돼요 이 14가지만 인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14가지를요 자명하게 이걸 아실 때 아신다면요 화음경에 의하면 화음경에 의하면 온 우주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주에 제일 환호하는 찬탄을 해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부처님급으로 찬탄받는 존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다고 찬탄받는 존재가 있어요 초발심보살 초발심보살이 근데 어느 경지인지 아세요? 일지보살이요 화음경에서 초발심면 일지보살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일지보살이 왜 그렇게 찬탄을 받을까 자 상락아정은 참나의 기본이고 보시 내 안에 보시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먼저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을 얻으면 정진바라밀을 따라오고 그 다음 반야바라밀을 얻으면 인욕바라밀 자 깨어있으면 자동으로 오직 모르면 오직 하게 되고 자 자명한 진리를 하나씩 터득하게 되면 그 진리를 인욕 수용하게 되고 자명한 진리에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 남한테 또 부당한 죄 안 짓게 된다 자 여섯 가지 육바라밀이 내 본성 안에 있다는 걸 다 알아내면 여섯 장 꽃잎을 피우신 거죠 여러분 이 참나의 여러분 내면에서 이 참나의 꽃을 피우신 거죠 이분이 초발심 보살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여기 학당에 오셔서 진짜 보살도 한번 해볼래요 이것도 발심 이것도 초발심 맞는데 이것도 발심이라고 해요 발보리심 보리심이 이거예요 이게 참나를 자 참나를 불교 용어로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말인데요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보리심 그럽니다 그건 육바라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보리심을 펼쳐놓으면 현상계 안에 보리심을 풀어놓으면 육바라밀이고 갈무리하면 딱 텅 빈 공이에요 보리심이 본래 공이고 보리심이 펼쳐지면 자비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대승불교는 공과 자비가 핵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체험 없는 사람들이 공인데 텅 비었는데 자비가 왜 나와? 뭐 이런 거죠 공한데 왜 자비야? 공한 중에 육바라밀을 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맞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공한 건 보리심의 본체고 육바라밀은 이제 보리심의 작용으로 터져 나오는데 작용으로 터져 나오려면 속에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한 중에 육바라밀을 품고 있는 게 보리심의 본체예요 그냥 공하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한 중에 있으니까 밖으로 뭐가 나와요? 보리심의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주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참나 이 하나님이 우주를 낳고 기르고 굴리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이 원리 입에 대면 심판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영성이 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참나를 늘 만나도 음 참나 있네 음 그냥 또 마음 좀 편하네 그리고 살아요 음 참나 있네 참나를 약간 참나를 진통제 제용으로 쓰고 계신 거죠 딱 그 정도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통제예요 딱 거기까지 안 아프면 안 찾습니다 아플 때만 찾습니다 찾는 게 하나님은 그것도 기특히 합니다 그래도 아플 때 진통제 대신 나 불러줘서 고맙다 하시겠지만 사실 영적 진보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지면 단순히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나가 우리 안에서 온 우주를 살릴 답을 갖고 있고 나를 통해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이럼도 발심이 딱 일어나면 발심하신 거고 그것도 위대한 일인데요 왜 화엄경에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이 초발심은 그냥 단순한 발심이 아니고 일지의 발심을 말하는데 이 발심을 찬탄하냐면요 인류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발심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발심을 하게 되면요 우주가 진동하게 돼 있고 우주가 여러분으로의 우주도 변화하게 돼 있어요 진짜 발심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 보리심이 발동하는 게 발심이겠죠 자 발심은요 발보리심은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온전히 발동하게 됐을 때가 발심이에요 그런데 이 초발심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심 중에 첫 번째 발심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육바라밀은 온전히 발동해야죠 다만 그 발동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게 나중에 진정한 발심이겠죠 그런데 초발심은 아무튼 육바라밀은 확실히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육근을 통해서 진동하면서 발동해야 발 보리심 발심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발심 하셔야 돼요 발심 지금 발심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보리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발심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도 또 일이 일비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자꾸 계속 정진해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오늘 좀 했다가 내일 퇴보하고 맹자의 일폭 시판식으로 공부한다 그러죠 하루 막 싸납게 뜨겁다가 오늘 막 나는 막 산매들 다 죽을까 봐 이러다가 열흘간 또 이제 뻗어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나 봐 산매랑 이러면서 또 하루 땡기는 날은 막 난 이걸 위해 태어났나 봐 이러고 한 열흘 또 한 달씩 푹 쉬고 이렇게 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이 초발심 보살한테 이 초발심 보살은 불퇴전이라고 절대 뒤로 이제 안 물러난다고 하는 말이 이게 이 양반은 정정취다 이 얘기는 어려운 용어니까요 올바른 길로 바를 정자 안정된 정자 올바른 길로 가기로 확정된 물이 취자입니다 물이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불퇴전이란 말 아시죠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죠 뭐냐면 이 양반 안에서는 이 중생 안에서는 초발심 보살 안에서는 보리심이요 여섯 장 꽃잎이 온전히 발동해 버렸어요 후퇴를 할 수가 없죠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육바람일 중화인 줄 알고 육바람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습성이 돼 버렸어요 육바람일 잘한다는 건 아니다 육바람일을 진짜 잘하면서 발동이 되면요 발심이 되면 7집, 8집, 5살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화엄경에서 왜 일지한테 그렇게 초발심 공독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혹시 화엄경 궁금하시면 제 얘기가 무비스님 화엄경 책 중에 초발심 공독품 이렇게 따로 그 책이 분책이 돼서 있더라고요 초발심 공독품은 한번 보시길 바라는 게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거나 읽어드릴 텐데 초발심 공독에 대한 찬탄을요 부처님급으로 해줍니다 왜?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일지면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은 애고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초발심 공독에게 일지가 뭐 초발심 해가지고 뭐 얼마나 공독 있겠어? 자 초발심 공독품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이 육바람일의 부처는요 부처님의 불성이나 일지보살의 불성이나 똑같습니다 초발심 보살도 이미 완벽한 부처가 그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 보살은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 때 이미 부처됐다 정각했다 이 소리가 그 초발심이 우리가 수행하겠다고 처음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일지보살의 초발심 때 이미 일지보살은 부처다라고 해서 부처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쫙 써놨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애고의 때가 아직 안 벗겨져서 부처는 똑같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육바람일과 온갖 전지전능함을 갖춘 그 불성이 온전하게 초발심 보살 안에서는 발동했기 때문에 초발심 보살은 이제 걱정 끝났고 불퇴전이고 정정치고 자유자제하다고 막 찬양해 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자꾸 왜 나한테 내 일지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럴까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진짜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우리 학당에서 처음 발심 학당식 초발심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흔히 나오는 발심이죠 그 발심을 하시면 저희가 신사 자격증을 원래 발심자들한테 주자고 만든 겁니다 그럼 발심자 자격이 뭔가요? 참나 체험이요 참나 체험하고 육바람일 로트랑 이제 홍범 14절을 받아들인 게 신사 이제 믿음 생겼다고 믿을만하다 또 믿음 생겼다 이런 의미로 신사 드리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럼 그분이 깨달은 참나랑 또 다릅니까? 자부심 가지라고요 내가 지금 일지보살만큼 여섯 장 꽃잎을 온전히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통으로 참나를 잡은 건 맞거든요 지금 상라 과정은 지금 느끼시잖아요 다 느끼실 수 있잖아요 상라 과정의 참나가 그 참나죠 다만 당신 참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상라 과정 육바람일이란 말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나를 통해 안 나와서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해 나와야 내가 얘기를 하죠 나를 통해 보시가 안 나오는데 참나는 보시의 능력이 갖춰져 있더라고 이 말을 하려면 참나랑 하나 한마음이 돼서 몇 번이라도 보시를 해봐야 일단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참나에 끌려서 보시를 하고 다니고 해야 참나가 나를 보시로 끌고 당겨 참나 안에는 보시가 있고 인욕이 있고 지게가 있고 육바람일이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수영을 못해서 그렇지 퍼펙트하게 있는 것 같아 이거를요 자명하게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인가하면 일지보사를 일지보사를 우주가 찬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부처님 이 정도 얘기하면 견성이 성불이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치가 있어요 요한에는 대단하죠 학당에서 일지보사되면 저희가 대사 꼭 맞진 않아요 일지보살급이라고 하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학당에 와서는 완전히 점잖은 보살이신데 가정에서는 폭군이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정방문까지 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드리는 거는 뭔가 조금 확인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그런 같이 일도 해보고 그분의 어떤 많이 밑바닥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는 뭐 흠잡자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로 소화하고 있나 아니 논호에 보면 공자님이 앉아 지도할 때도요 앉아가 공자님이 막 이렇게 인위해지 얘기하면요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니까 저거 좀 바보 아냐 좀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맞더라 앉아는 어리석지 않더라 진짜 내가 말한 걸 진짜로 이해한 거고 진짜로 하고 있더라 얘 이해하겠습니다 진짜 안 거고요 자명하게 얘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조사 해보니 공자님이 뒷조사까지 했다는 진짜로 하고 있더라 그렇게 누구 불러다가 막 시비 붙여봤을 수도 있죠 야 가서 좀 싸움 걸어봐 거니까 바로 성질내면서 막 하면 아 저거 가짜구나 할 텐데 어떻게 뒷조사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너네 내가 그 사생활하는 걸 봤더니 몰래 봤더니 앉아가 어리석지 않더라 꼭 어리석은 사람 같더라 뭔 말만 하면 돼 여러분도 그러겠죠 누가 여러분 말만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죠 쉽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내 말을 지금 진지하게 안 듣는 거 아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진짜로 그러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 그래서 학당에서 나 신사 받았어 나 신사야 이러지 마시고 학당에서 신사 줬는데 난 좀 부끄러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당한 게 제일 좋은 거라서 멘토들한테 얘기하세요 저 학당에서 나한테 이렇게 자격을 인정해 주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학당 멘토들 안목을 좀 길러라 이렇게 따끔한 훈계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따끔한 훈계도 해 주시고 멘토들한테 여기 피터팬 안목 형편없다 어딜 봐서 내가 정사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당당함으로 서로 당당하게 소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당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사까지 가시면 저희는 대사는 그런 일지보사 정도 자격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해는 검증해 보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사되고도 대사 될 조건이요 정사 이후 10년간 같이 지내면서 무사고 무탈하게 무사고라는 게 실수는 할 수 있죠 그걸 육바람일로 계속 풀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실수 늘 하는데 육바람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본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육바람일이 진짜 그 사람의 뼛속까지 육바람일이 자리 잡았는가를 같이 지내면서 굳은 일 좋은 일 다 겪어 보면서 최소 10년입니다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기간은 의심스러우면 더 봐야죠 10년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저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 육바람일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지 아직 의심난다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따는 게 중요하지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 당당한 그 자격을 땄을 때 우주가 여러분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모든 중생이 찬탄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발신보살한테 부처 하나 또 나왔구나 왜냐하면 그건 부처는 따놓은 당상인 존재가 나와버린 거니까 이 길로 가면 외길인 거예요 제가 일지보살은 톨게지 통과했다고 하는 게 그리 쭉 가면 그냥 외길인 거예요 목적지는 저기 성불은 그냥 여기서 부산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불선을 탄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참나가 그 참나입니다 여러분 내 참나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미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일지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일지보살은 육바람일을 가리는 때를 좀 벗겨내서 저 소리 듣는 거고 아직 우리는 육바람일 때가 많이 가려져서 생라가정 밖에 안 드러나더라도 그 참나가 그 참나라는 거 알고 내 참나 나를 통해 육바람일이 안 나온다고 참나 무시하지 마세요 하느님 자리입니다 거긴 퍼펙트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때가 껴서 못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을 한번 좀 신뢰해 주시고 실험을 할 때 좀 제 말씀을 100% 믿는다기보다 좀 유력한 선로 신뢰라도 해 주시고 실험을 해 보시길 바래요 그 자리는 퍼펙트 할 수 있다 혹시나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나님 자리 이 참나 자리는 전지전능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신다면 깊게 신뢰하시면서 가면 좋습니다 절을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부처님 자리라는 걸 신뢰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좀 이해되시죠 지금 부처님 만나는 것 같으세요? 몰라 하면서 절도 하고 해야 돼요 원래 부처님한테 오롯이 참나 자리에 집중하고 계시는 게 최고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막 절에 가서 불쌍한 때 절은 하는데 자기 내면에 지금 여기 퍼펙트하게 살아계신 부처님한테는 절합니까? 절하라는 게 아니라 애고가 순복하는 게 절이죠 절은 왜 합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굴복합니다 애고를 낮추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애고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기 욕심 내 뜻 내려놓고 오로지 참나한테 집중해 주는 게 왜 그 최고의 경배가 못 됩니까? 그쵸? 틋날 때마다 부처님 뵙고 계세요 부처님과 함께 이 길을 신과 함께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빌어잖아 부처님 우주 최고의 부처님 인격이 아닌 순수한 참나로서의 부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보세요 내 참나랑 여기서 자 성령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기독교 분들 내 참나랑 이쪽 성령 이쪽 참나 같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애고가 달라서 그렇지 A라는 존재랑 B라는 이 애고가 개체성은 다르지만 참나는 하나죠 이런 애고가 있어요 때가 많아요 무지 아직 웬만한 거 있는 거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캄캄해요 그래서 안에 아무리 여기가 전지전능에도요 안 나와요 빛이 밖으로 그러게 살다가 여러분 견성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조금씩 나옵니다 참나랑 함께 있으면 그쵸? 뭔가 초연해져요 선정도 나와요 자명해져요 생각이 지혜도 나와요 또 마음에도 꽁 했던 게 넓어져요 자비도 나와요 또 뭔가 유혹이 흔들리다가 몰라 괜찮아 자꾸 하다 보면 유혹도 이겨내요 지게 바라밀도 나와요 나태해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쓰러져 있을 때도 몰라 괜찮아 했더니 또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힘도 나와요 정진바라밀도 나와요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좋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신통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은요 무지아집을 다 지웠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나요? 하나 더 오 이분은 지금 뭐 난 차가운 쇠공이면 이거 이분은 같은 쇠공인데 재질은 이분은 지금 불타는 쇠공이죠 불덩어리겠죠 이분은 지금 난 여기만 불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 범위를 최대한 내가 딱 막고 있는데 이분은 불이 뻗쳐서 나왔어요 자 이분이 성자입니다 아미타불 예수님 이런 성자들 말랩의 성자들 여러분은 이제 이제 게임 시작한 분이고 말랩이에요 그래서 말랩과 자꾸 연결하라고 하는 게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고 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이 권해준 방식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염불하라 기도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이름으로 염불하라 이게요 원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온전한 부처님이 있다고까지 알아내시면 지금 제 얘기가 순차적으로요 상라 과정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무리한 거 없습니다 체험이 서로 지금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체험만 단계적으로 익혀 가시면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로 뻗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결론은 황당한 얘기로 끝납니다 당연하게 가는데 결론은 황당해요 자 성령과 여러분 성령은 둘이 없어요 나와 남이 없는데 내 안에 육바람일이 온전히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를 통해 안 나오니까 초발심보살만 돼도 안다는 거예요 와 내 안에 부처님 계시네 알면 초발심보살이에요 그때 진짜 발심이 돼요 아 나는 이 길로 이제 부처님 나도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수용하게 되고 체념하게 됩니다 아직 체념 안 되시죠? 내가 부처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체념 안 되시죠? 왜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직 아닌 거고 아 인생 끝났네 부처가 될 수밖에 없겠네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이 정도가 되셔야 이제 털계체 통과한 겁니다 돌리고 싶어도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빠꾸가 없다 하고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정도 되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지금 밖에 있는 신을 믿고 있는 단계는요 절이건 교회건 어디건 거기는 유치한 신앙의 단계라고 아시면 돼요 애고 중생들을 꼬시려고 하는 얘기에요 정토정까지 다 정토신앙까지 다 진짜 정토신앙 핵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미탑을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아니면 아미타만 해도 돼요 아미타 아미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자꾸 위험할 때 자 유치한 신앙은 내 밖에 있다고 위험하니까 별로 뭔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채득이 안 돼요 제 얘기는 참나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위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아미타 자 이게 아미타의 지금 애고입니다 나의 애고와 아미타 애고는 분명히 다르지만 참나 자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하나라는 것도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부처님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성인 거여서 연불하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성 미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불의 자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 논리적으로 물이 있습니까? 참나를 알고 아미타불 둘이 아닌 마음으로 참나 상태에서 아미타불 하시면 이 느낌이 확 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성이 아미타불의 자성과 같아요 다르면 안 되죠 그럼 한 번 더 나갈까요? 내 자성이 아미타불의 자성이면 이 아미타불은 뭐가 될까요? 아미타불을 통해 이 자성이 온전히 구현된 존재는 아미타불이고 예수님이죠 자 아미타불 먼저 말씀드려요 아미타불의 이 애고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죠? 내 자성의 화연이에요 아미타불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참나의 화연입니다 이해 되세요? 꽤 친해졌죠 이제 아미타불하고 아이 아미타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꽤 친해졌죠 아미타불이 내 참나에 작용이 돼 네 참나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려고 내가 왔어 하고 아미타불이 오신 거예요 네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려고 내가 왔어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빨리 봐 하나님은 안 보여 나를 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이치 때문에 저는 좀 더 간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애고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자명하게만 우리는 가자고요 더 여기다 살 붙이지 말고 자명한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자성과 예수님의 자성이 다를까요? 사도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성령이라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이라고 하나 한 하느님 한 아버지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 나를 통해서는 이 정도밖에 역사를 못 하지만 성령 안에 어떤 진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지전능함이 어떻게 있는지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그분대로 한 인격 최고 애고지만 내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내 성령의 화연인 거예요 진리의 화신인 거예요 이렇게도 애고한테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이 아미타불을 또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사실은 내 자성이 본래 아미타다 이런 고승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승려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 깨달아서 그래요 내 자성이 아미타 자성이고 내 안에 이미 아미타불의 전지전능한 힘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이 타력입니까? 자력입니까? 이게 자력, 타력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이면서 타력이고 타력이면서 자력인 거예요 아미타불은 타력이다라고 강조하는 정토정분들은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서 남한테 어떻게 빌붙어서 가보려는 생각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서의 연불은 그대로 불념이 되고 깨달은 사람한테는요 견성이 그대로 무량수 무량각의 자성정토를 깨치는 거고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고 내 자성이 그대로 정토라는 걸 아는 그런 견성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하지 말고 정토가자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도 나오겠죠 견성 못한 사람은 정토도 갈 수 없습니다 정토는 견성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견성하면 자 보세요 견성에서 참나 체험만 해도 정토 구경은 되죠 일주보살만 돼도 저희 학당에서 1급으로 말하는 일주보살만 돼도 참나가 내 안에서 이제 안 사라져요 참나는 원래 있지만 애고가 이제 의식하게 됩니다 참나의 현존을 이제 자각하게 돼버렸어요 애고가 성숙한 거죠 늘 있었는데 있는지 모르다가 가끔만 있는 줄 알다가 1급이 되면 참나는 늘 있는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안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확실히 받은 게 되죠 사도바울이 말한 성령의 불이 안 꺼지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1급이 기독교에서 칭의 단계에요 왜 의로운지 아세요? 이 애고는 이렇게 더러워도 그 안에 천국이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하느님 소속입니다 앞으로 죄 덩어리에요 아직도 그래도 하느님 소속인 무제 선언 기독교식 불교식으로는 무루 선언 이 안에 정토가 확실히 자리 매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정토 안주 정토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정토 가기 싫었는데 죽을 때 아 나 진짜 정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랬죠 하질 말든가 공부를 아니 정토에 자리 잡아서 영원히 정토가 안 사라지게 정토를 밝혀놓고는 정토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정토를 끌려가서 정토에서 특수인물을 띄고 또 육도윤회에 돌아다니시겠죠 그건 다른 문제죠 차원이 피동적 윤회가 아닙니다 이제 주체적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만 해놓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저 교회 안 다녔는데 천국 가능한가요? 정토가 천국입니다 천국 말고 어딜 가시게요 이미 성령이 불성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버렸는데 1급만 해도 이래요 1지 1지가 돼버린 1단이 돼버리면 육바람 1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못 막아요 육바람 1이 1단의 경제 하시겠죠 1지가 1지 1급은 물풍선 하나 구했는데 풍선에 구멍이 한두 개 났어요 막을만 해요 육바람 1은요 6근역으로 물이 새 나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 되세요? 막 터져 나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1급이 1지가 되면 막 육바람 1이 안 하려고 해도 몰라만 했는데 막 사랑이 솟구치고 막 솟구치는 걸 못 막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참나자리 참나자리에서 육바람 1 나오는 거 못 막는 단계입니다 1지만 돼도 그러니까 벌써 1지가 되면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엄청 변하는 게 아니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일지 돼야 생겨요 사실 그저는 부처님의 부분 부분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아 진통제 시어 아 진통제 나 이거 없었으면 못 살았어 하나님 짱이야 그분이 주는 평안 없으면 나 못 살았어 이렇게 부분 부분에 감동해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지혜 근데 그 지혜도 폭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육바람 1이 원만하게 나온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발심하는 단계가 일지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였죠 학당에 오셨으면 이것부터 제가 숙지시켜 드린 이유가 이걸 알고 만나면요 여러분 일지 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게 참나를 만날 때도 벌써 육바람 1의 눈을 갖고 보세요 이거 혹시 육바람 1 아니야? 하면서 참나를 만나도 벌써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참나가 육바람일 줄이야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참나를 만나놓고도 근데 여러분 참나를 안 만났는데도 이미 육바람일 걸 의심됨 하고 만났는데 바로 만나자마자 확실히 뭔가 보시인욕 뭔가 있음 이런 식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더 빨리 정체가 드러나겠죠 이제 노리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자리가 여러분 진짜로 드러나고 나면 아미타불의 불성과 둘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아미타불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미타불도 믿고 내불성도 믿고 비로자나불도 믿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고 한 몫에 오는 거예요 제대로 터지면 그러려면 이제 칭이에서 더 나아가서 일지가 이제 성화 단계까지 와야겠죠 에고의 때를 좀 지워서 육바람일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고 보니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성령의 화연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 성령이 품고 있는 진리가 인간으로 나온다면 그리스도로 나온다 내 성령에서 나온 거다라고까지 느낄 정도로 여러분 실감나게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는 연불은 달라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겠어요 제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서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미타불이시여 저를 서쪽으로 제발 거기 막 보석 승금 장난 아니라던데 거기 좀 데려다 가주면 저기 지구에서 제가 워낙 악연을 많이 지어서 지구에서 좀 도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 좀 극락으로 데려가서 여기 다시는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빌고 있으면 유치한 신앙의 단계고 성숙한 신앙 어떨까요 견성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둘이 아닌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또 견성해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유치한 신앙의 단계라 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모든 걸 맡기면서 내려놓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판단 중지에 몰라에만 들어가면 견성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견성하시거나 몰라로 견성하시거나 간에 견성하시고 성령을 아신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불성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요 염불이 진짜 부처가 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처가 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가 염을 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내 안에서 나무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아니니까 내 존재를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을 염한다는 건 뭔 얘기냐면요 단순히 나랑 다른 존재인 말렙과의 연결 이거는 기초적인 설명이고요 아미타불과 왜 영원히 하나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랑 왜 영원히 하나 돼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설명했는지 나랑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가자 내가 아버지랑 영원히 함께 하듯이 너희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인격인데 좀 다른데 인격 대 인격이 함께 가자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의미입니다 나랑 그대가 한 성령이니까 나를 통해 성령이 온전히 드러나는 걸 그대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대 안에서도 나처럼 육바람이를 배양해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 안에 참나에 보세요 여러분 참나를 깨달았죠? 그럼 성부 성령 깨달은 거예요 참나를 깨달았으면 비로자나불 로사나불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보신불인 실제 또 다른 인격체인 아미타불과 자꾸 연결하라 연합하라 그리스도랑 연합하라 이 말을 하냐면요 그분을 다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요? 내 참나가 영적인 캐릭터로 존재하면 저런 모습이다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수행하라 나의 또 다른 나거든요 모든 중생은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같은 참나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도 같은 참나예요 저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모습들인데 다 고만고만해요 그럼 서로 안심하는데 누가 저기서 광명한 황글빛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긴장해야 되지 않네 같은 나인데 왜 누구는 정자가 다른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나 또 다른 나인데 왜 저러고 있나 그 나를 내 참나의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참나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러라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염불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불성이 아미타불성과 둘이 아닌 이 자성미타여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자 이 얘기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상중하단전 제가 요즘 그려놓고 설명한 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내 자성이 그대로 지금 아미타불이 빛내고 계신다고 보자고요 내 자성이 그대로 아미타불의 자성이고 아미타불의 생각과 상당전은 생각, 중단전은 감정, 하단전은 오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자성이 같은 자성이니까 내 안에서도 아미타불처럼 지혜로운 생각 아미타불처럼 자비로운 감정 아미타불처럼 충만한 황금빛 몸을 갖추고 금강신을 갖추고 있는 그 에너지, 그 능력 내 안에서도 같은 성령이 저기선 저렇게 온전히 구현해냈으니까 내 안에서도 구현해 주십시오 하는 소리인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할 때마다 내가 밝아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자비로워지고 내 몸에서 에너지가 더 넘쳐나게 상상하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예수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자성끼리 하나고 혼적인 측면에서 생각과 감정이 혼적인 측면에서는 아미타불과 같이 지혜롭고 자비로워지며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미타불의 금강신 불변의 에너지 몸처럼 내 에너지 몸도 더 강해지기를 염하고 내 육신은 그대로 아미타불의 불상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미타불, 우리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만나는 불상이 내 몸이 불상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염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마다 같은 참나자리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로 내 생각이 정화되고 감정이 정화되고 내 오감의 에너지가 더 활성화되면서 내 몸은 내 몸이 그대로 부처님 몸이니 내가 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도 불국토죠 지금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주변 분들을 다 불국토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바세계에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대요? 이렇게 서로 악연 같잖아요 정토에서 만나죠 지금 정토에서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여러분 몸을 큰 연꽃이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 성스러운 에너지의 가피가 은총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지금 이렇게 연꽃이 여러분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준다 왜 꼭 정토가서 연꽃 안에 계실 생각하세요? 살아서 연꽃 누리자고요 원래 정토종이 여러분이 여기서 연꽃을 열심히 하면 정토에 연꽃이 조금씩 싹이 나서 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느끼지 마시고요 살아서 여기서 연꽃을 할 때마다 내 몸에 지금 연꽃이 이렇게 감싸서 여기서 생겨가지고 여기서 감싼다고 생각하세요 지상 정토 게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인류는 둘로 갈라집니다 연꽃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생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만 자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믿기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믿으시면 보지 않고 믿으시면 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자명한 얘기들만 해서 여러분이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이 다 있으시니까 체험이 부족한 분들은 체험하시면 그냥 믿음은 우리 몸 가면 그림자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면 안 돼요 그림자가 앞서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몸 가면 그림자 가요 자명한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 믿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믿지 마라 해도 아무리 믿지 마라고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내일 태양이 안 뜰 거라고 진짜 저를 믿으시라고 내일 안 뜹니다 한 두 명 정도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고 일반인이라면 상식인이라면 안 믿겠죠 어떻게 안 믿게요 살아온 체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체험을 무시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 바로 믿음이 안 생기고요 불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니까 건강한 믿음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수련을 기독교 분들은요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이라는 거 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할 때마다 내 불순한 생각이 날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죠 예수님 부를 때마다 내 감정에서 이기적인 감정이 날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 하면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내가 감흥하면서 어때요 예수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나도 품게 될 거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될 거고 예수님 하면서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서 내 몸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명수가 뱃속에서 넘쳐서 영생에 이르게 할 거란 소리고 예수님 이 말을 하셨죠 정말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나는 빵이니까 나 먹어라 너네가 날 먹어야만 영생한다 지금 먹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의 피와 살이 된다고 염하는 게 내 몸이 내 에너지도 예수님 에너지와 같은 부활체가 되고 물질적인 몸도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영적인 피와 살이 있고 물질적인 피와 살이 있겠죠 영적인 피와 살을 내가 먼저 흡수하면서 내 에너지가 예수님과 같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된다고 상상하시면서 내 물질적인 몸까지 예수님 몸과 같아진다 왜 뭐가 다를 거예요 같은 불성의 같은 성령의 작용인데 그러면서 연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에너지 보호막 안에 내가 그하고 있다고 그 안에서 충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힘을 얻으면서 염하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요 아까 그게 영성체 아닙니까 좀 실감나게 하시려면 포도주 한잔하고 빵 하나 뜯고 앉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피도 마셨고 예수님의 살도 먹었으니까 그쵸? 요즘 제가 법문을 한다면 이 콜라는 내 피오 햄버거는 내 살이다 이러겠는데 그때는 포도주와 떡이니까 드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를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애고가 일으키면요 잘못되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렇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도와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방향만 잡아가주면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생각이 열릴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와 이런 에너지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 믿고 그래서 학당에 오시면 무조건 몰라괜찮아 견성부터 성령 체험부터 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시고 나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불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뭐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바로 이루어져요 그쵸 나중에 되기를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바라는 기도는 맞는데 바라면서 바로 받는다고요 그쵸 깨워서 예수님 하면 벌써 예수님과 하나로 공명하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 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감정적으로 사라지고 지혜로운 생각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 날아가면서 지혜로운 생각이 꽉 차고 내 몸에 예수님과 하나로 피와 살이 만들어져 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되가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그런 성스러운 기운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세상 세상이 탁한 기운으로부터 미세먼지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떠세요? 기분 좋죠? 혼자 기분 내서 제가 혼자 놀기의 진술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죠 내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죠 마찬가지로 불교분들은 아미탑 종교가 없으시면요 맘에 드는 거 하나 택해서 하시고 아니면 그냥 하느님 하느님 하세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도 영적인 하느님이 계시지만 이런 인간적인 지금 우리 민족이 말한 환인환웅 같은 하느님 북극성에 계시다고 하는 하느님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 그 하나님 염하시며 사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우리 삼일신고에 하나님하고 접속하라 우리 삼일신고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처럼 대해 큰 지혜 대덕 큰 자비 대력 큰 능력을 하나님처럼 얻어야 철인이 된다 위대한 철인이 된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천궁 하늘나라 천궁에 계신다 거기는 불령 제철 삼일신고 영어 비결 뒤에 다 있습니다 무신령들과 무철인들이 계시는 상서로운 것이다 너도 공부 잘해야 거기 간다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인간 인격신입니다 인간 중의 하나님 왜 인간이 중요하냐면 내 성령이 인간적인 모습을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지금 우린 관심이니까요 무형의 하나님은 이미 여기 내려와 계세요 지금 내가 뵙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령은 여러분 더 쉬워요 바로 뵙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만나시면 이미 뵌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왜 근데 또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냐 인간 중에 제일 리더고 말랩이고 다 좋은데 내 성령이 구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이제? 제 말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 저기 봉호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자연은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요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자연입니다 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왜? 그 사람의 인격은 그분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 안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꼽히고 있는 성령과 불성을 보시라 그 불성 내 안에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나도 그분들처럼 되자 하는 마음으로 내 영적인 캐릭터를 배양하기 위해 내 영혼 106을 온전히 배양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부해 나가시면 절대 공부가 잘못될 일이 없고 살아서 여기서 정토를 천국을 살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죽은 띠에 대한 고민도 다 맡겨버리세요 지금 해결하세요 지금 맡기고 날마다 내가 지금부터 천국에 살고 정토에 지금부터 자리도 봐 놓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게 이게 확실한 정토종 아닙니까? 홍익 정토종을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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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